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장래를 걱정하는 청년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따로 없죠. 50 이후 인생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세대들도 남은 인생의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인생후반전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기똥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개 돈을 쫓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진급하느라 성공하느라 정작 자신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틈이 없었거나 생각해봤더라도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한없이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성장해서 우리들의 품을 떠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 절반을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고 성장시키면서 충만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질주하다시피 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큰 심호흡과 함께 이제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자신을 위한 것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생후반전을 새롭게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그 목표, 앞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행복한 방향으로, 자신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방향으로, 자신과 함께 배우자도 행복해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사고방식이 모두 쫙 합쳐지는 진짜 자신과 진짜 내가 살아가고픈 인생의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0 이후 충만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첫 번째, 녹슨 내 감성을 살릴 것은 무엇인가? 나이 들어가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드렁해지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일도 없고, 감동받는 일도 적어지고,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점점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해주죠. 청춘 시절 우리들에게도 가슴 설레이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크게 감동을 줬던 것들도 있고, 영감을 줬던 일들도 있죠. 지금부터 다시 우리들의 녹슨 감성에 기름칠을 해줄 그 무엇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설레이게 하고, 열심히 살아갈 의미를 알려주고, 감동과 웃음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두 번째, 세상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나?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와 유행, 트렌드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와 유행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철마다 바뀌는 유행에 휘둘리며 방향을 잃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최소한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저런 거에 왜 열광을 하는지, 못마땅해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살지든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제해야 하고, 공부해서 여기저기에서 산만하게 벌어지는 변화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지 나름의 견해도 갖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50 이후 충만한 변화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세 번째, 내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하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얼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동년배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이 질문의 해답은 질문자 자신에게 있는데 이분은 남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은퇴 전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악기 좀 배워봐라 이런저런 운동을 해봐라 뭐 조언하지만 이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네 번째, 나는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나? 몇십 년을 보낸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위해서든 봉사를 위해서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현역으로 남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열정과 기량, 건강, 그리고 젊은 마음, 유연한 생각과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나가 지난 시절에 했던 낡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리고 또 그것을 빨리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초를 갖추고 있는지 맡은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마음과 유머 감각은 물론 어린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유연함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린 상사 앞에서는 웃는 미소를 짓지만 돌아서서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연함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울 거예요.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다섯 번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줄 친구가 있나? 인생 후반년에 들어서면 마치 파도치듯 허무함, 상실감, 불안함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온다고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감정이 툭 튀어나오면 아주 황당하죠. 그럴 때 이런 감정을 서로 나누며 다독이고 응원과 격려를 통해 함께 이겨낼 진실한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부터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여섯 번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시나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분노로 얼굴을 찌뿌리고 언성을 높이다 못해 상대방의 몸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젊은 애한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한 대 후려칠 수 있지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리다고, 가방끈이 짧아 보인다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기위가 낮아 보인다고 반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만큼 나이 들어 천박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화났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조차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당연한 태도이고,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 아주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일곱 번째, 유머감각을 발휘하고 있나? 유머감각은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음단패설로 남들을 웃기고, 누군가를 깎아내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좌중을 웃기는 개인기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유머감각이란 불편할 수도 있는 분위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재치있는 말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머감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기운이 휩싸였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이 긍정적인, 재미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머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능력이자 행운입니다. 유머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여덟 번째, 꼰대의 어투를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나? 말 버릇은 작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신은 잘 모릅니다. 크게 말실수를 해서 남들이 짚어주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도 버릇이라 여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꼰대의 어투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쓰는 경우가 많죠. 내가 왕년에 뭘 했냐면 말이야, 이런 어딜 감히, 너 몇 살이야?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왕년에 내가 말이야, 어디서 말댔꾸야? 이런 어투가 바로 대표적인 꼰대들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닐지라도,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상명하복이나, 내가 다 해봐서 안다는 그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거나, 그냥 네가 이해하라는 그 배려없는 말 한마디, 너 미쳤냐고 하는 분노조절장애 스타일도 모두 꼰대들의 어투로 꼽힙니다. 나이나 직업, 재산 등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절대 꼰대의 어투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야빡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50 이후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마지막, 아홉 번째, 쓸쓸함과 허무함을 극복할 힘이 있나? 애지중지하던 자식들이 독립합니다. 남처럼 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글퍼지기도 하고,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냐는 배신감도 들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일했던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더니 나이 들어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거죠. 상실감과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기운이 있을리도 만무죠. 이럴 때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시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꿈과 비전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하여간 우리를 지탱시켜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버팀목이 균형있게, 튼튼하게, 떡하니 잘 버텨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안정적인 재정, 꿈과 비전,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바로 네 가지 버팀목입니다. 저의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없고, 앞뒤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이 인생 후반전을 위한 버팀목이 상다리나 의자다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균형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정말 돈이 다른 것보다 중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버팀목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의 결핍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건강을 잃으신 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조리 다 주어도 건강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만큼 잃어버린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개의 버팀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가 쪽으로 들면, 그 연달아 남아있는 세 개도 같이 찌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장마철에 비 새는 곳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듯이, 인생 후반전을 떠받치는 이 네 개의 버팀목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참, 오늘 이야기는 사이토 다카시가 지은 책, 인생 절반은 나답게 라는 책을 참조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